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사십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해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이랜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해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해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치와여 번제로 재단에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듬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으로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과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방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자의 평안함과 그 방주 안에 있는 자의 안식을 체험하는 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8장입니다.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들어갔다라는 이 부분에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정확하게 길을 제시합니다.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8장부터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제 방주 안에 있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라. 우리 기독교는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일날 모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7장에서는 들어갔다. 8장에서는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 번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 질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 나이 48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때 노아 나이가 600세 됩니다. 성경은 그럼 120년 동안 노아가 단순히 방주만 지었을까? 창세계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베드로소 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소 사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을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을을 전패했다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너희들을 심판할 테니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말하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럼 120년 동안. 다른 말로 하면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120년을 주신 겁니다. 시간표가 됐습니다. 노아 나의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바로 비가 와야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문을 열고 7일 동안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기다림.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7이라는 숫자에 포함된 겁니다. 드디어 노아 나의 600세 2월 17일 날 40주야 다른 말하면 960시간 동안 비가 옵니다. 3월 26일까지. 2월 17일 날 방주문이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40주야 비가 왔어요. 3월 26일까지. 그 40일 동안 비가 온 것이 어떻게 합니까?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 때가 7월 17일이니까 150일 동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150일 동안 물이 성경에 창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6이라는 것은 70, 80, 90 되면 수약해집니다. 누구든 흙으로 돌아갑니다. 많이 먹어봤자 70, 80이에요. 돈이 있어봤자 70, 80입니다. 땅이 많아봤자 70, 80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우리는 줄여서 영생, 다른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영생의 문제에 직결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이 말은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심판 속에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그 가족과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 전의 성경은 권념하셨다. 이 말은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각인됐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430년 동안 노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력으로 출혈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출혈기 2장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기억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선조들과 약속한 것 이걸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시고 각인하셨는데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오늘 1절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이용하셔서 물을 증발케 하시고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길 정도로 이 물을 원래 바다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하지요? 물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8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주어입니다. 창세기를 새롭게 보면서 제 가슴 속에 남는 단어가 뭐냐면 주어입니다. 주어. 창세기 1장에도 31절밖에 안 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이 엘롬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와요. 2장부터는 요 하나님이 계속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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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뭡니까? 주어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강조됐을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됐을까? 지금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록했습니까? 출애급 세대를 위해 기록한 겁니다. 그들은 출애급을 봤습니다. 광역 40년 동안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요단강 근처 모합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가난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모합평지까지 40년 만에 왔는데 20세 이상 된 군들은 한 명도 도착한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모합평지에 모세 요수와 갈럭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2개월 뒤에 죽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와 갈럭밖에 없어요. 20세 이상은.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 부모를 다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모세는 그 손자 같은 그 세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엘로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주호가 하나님이셔야 된다. 너희 부모와 할아버지 때는 할머니 때는 그들의 주호가 자기 생각이었고 주호가 자기 욕심이다 보니까 불신앙이다 보니까 다 죽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장차 가난의 정복을 할 때 주호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엘로임. 엘로임의 뜻이 뭡니까? 강하고 능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임. 요호와 이레. 요호와 라파. 또 여호와. 여러 표현을 했지만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요호와 라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면 바람을 일으켜줘서 물을 감하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 다른 말하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열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는 그 엘로임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호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덮친 이 물을 바다도 돌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노아나의 600세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 3월 26일까지 비가 온 겁니다. 그 40일 동안 빌이 천하의 높은 산을 잠길 정도로 문이 전 지구를 덮쳐버린 겁니다. 다른 말하면 110일 동안 물이 가득 찬 거예요. 150일째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일으키사 물을 조금씩 조금씩 감하기 시작하니까 150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아라라산에 이 배가 머뭅니다. 이때가 7월 17일이에요. 즉 노아홍수 5개월째 되던 시기입니다. 아라라산이 어디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습니다. 탐험가들의 증언과 산의 모습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이냐? 이 터키와 이란과 이 국경지대가 아니겠느냐? 지금 말하면 아르메니아 나라 그쪽 아니겠느냐?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이지 않았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노아나이 600세 7월 17일 날 아라라산에 머물고 이제 10월 1일 날 어떻게 합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오전에 나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인 거예요.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커다란 기쁨이었을 겁니다. 왜? 그거 지금까지 그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봤던 건 뭡니까? 물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시체들도 많이 봤겠죠. 나중에는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이 날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후에 40일째 되던 해 11월 11일 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중요한 것이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는데 40일 동안 기다린 후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노아가 아무것도 취한 게 없어요. 이유가 뭘까? 자 6절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즉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 10월 1일 이후로부터 40일을 지나서 다른 말하면 11월 11일 날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 놈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라였더라. 아니 40일 전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는데 왜 40일 동안 지체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추측한 건데 아마 노아의 마음 속에는 혹시 또 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어떻게 해요? 산들의 봉우리가 지금 보이는데 이 물이 점점점점 감소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40일 동안 기다린 후에 11월 11일 날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왜 까마귀를 날려 보냈겠습니까? 노아는 생각한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로 감소했을까? 또 땅의 건조 상황은 어땠을까? 그래서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계속적으로 하늘을 왕라는 겁니다. 왜? 까마귀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산봉우리가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무가 보이는 거거든요.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보이고 까마귀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지 눈에 지 눈이라고 까마귀가 먹는 게 뭐예요? 시체들이거든.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았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방주 안으로 내려올 텐데 하늘을 보니까 이게 보인 겁니다. 죽은 시체들 즉 먹을 것이 보이니까 방주 안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방주 주위를 이렇게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노아가 본 거예요. 아 물이 많이 감했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 잠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바라들이고 또 치리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해서 내놓음에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치리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 했더라 자 까마귀 대신 비둘기를 돌려보냅니다 보냅니다 이 비둘기는 귀소성이 강한 쇠예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귀소 본능이 강한 짐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둘기 그리고 물고기 중에 연어입니다 연어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남자분도 마찬가지 이게 기소성이 강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병들 때 집으로 찾아오거든요 기소성이 강한 기소 본능이 강한 새가 비둘기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이 비둘기라는 이 짐승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비둘기는요 아마 한국에서 비둘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도시화된 이 도시화된 이 속에서 완전히 적응이 된 새입니다 그러나 원래 비둘기는요 이 산비둘기는 절대로 습한 곳은 앉지 않습니다 마른 땅에만 앉습니다 절대로 습한 곳 진흙 이런 곳은 절대로 앉지 않는 새가 비둘기에요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는 습관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왔다는 건 뭡니까 아직 아직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진흙투성이라는 겁니다 아직 덜 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메투엘의 신학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까마귀는 뭐냐 방주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과 벗삼으면서 이 썩은 고기 이 세상의 욕망과 야망 욕심 이분은 썩은 고기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심취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걸 이제 까마귀로 해석하고 비둘기는 뭐냐 이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방주 대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 이걸 이제 비둘기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안했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아가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는데 이제 노아는 칠 간격으로 세 번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왜 칠 간격일까 왜 칠 간격으로 이렇게 보낼까 이 칠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거든요 왜 칠이라는 이 간격을 두고 왜 보냈을까 지금 계속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에 칠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칠일 후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 칠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 칠일 간격으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노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칠일 주기로 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칠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근거해서 노아도 방주 속에서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칠일을 위해 비둘기를 보냈다 또 칠일을 위해 비둘기를 보냈다 칠일을 위해 비둘기를 보냈다는 것은 방주 안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 계산의 기준이 칠일입니다 칠일 이 말은 안식일 개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여섯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일하고 칠일 안식하셨더라 또 하나님 일하심이 칠일 간격으로 하신다는 것을 노아가 영적으로 빨리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본인도 칠일 간격으로 개산하면서 비둘기를 보냈다는 것은 그도 창조 원리의 근거에서 안식일 안식일 기준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월요일이 첫 시작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이 첫 시작입니다 주일이 주일이 일주일의 첫 시간이에요 그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시작해라 이것이 창조 원리에 근거한 하나님 자녀의 일주일의 삶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주일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예배로 시작할 것인가 또 예배도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늦잠 자고 일어나서 교회 가자 이건요 성경의 성경의 창조 원리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 아침은 늦잠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입니다 11조가 한 달의 생활 즉 경제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한 달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월삭 헌금이라고 있습니다 첫 주일날 월삭 헌금을 드렸거든요 한 달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립니까 하나님 이 헌금이 일주일에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의 삶의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은 늦잠 자는 게 아닙니다 주일 아침은 아이들이 늦잠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늦게까지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육하면 그렇게 습득하고 그렇게 정착하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아침에 늦게까지 자기 위해서 시간을 옮기면 안 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에요 노아는 이제 방조 안에서 지금 날짜를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비둘기가 자 7일 이후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쇠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저녁 때 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는 짐승이에요 진흙통성이 습기가 많은 곳에는 앉지 않습니다 저녁 때 돌아왔다는 것은 거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비둘기도 어떻게 해요 놀다 온 거예요 거할 것이 없으면 바로 돌아올 텐데 저녁 때 왔다는 건 뭡니까 실컷 놀다 온 겁니다 그만큼 물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돌아온 그 비둘기 입에 감남나무쇠 잎사귀 자 히브리 성경에는 흰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혁개정에서는 흰내라는 단어가 삭제됐어요 흰내의 뜻은 뭐냐면 보라 보라 이거예요 다른 말은 보라 노아가 지금 상인의 목소리로 아니 비둘기의 부리에 감남나무쇠 잎사귀가 있구나 새라는 말은 뭡니까 뜯다 찢다 꺾다 즉 비둘기가 홍수 위에 새로이 도달한 감남나무 잎사귀를 뜯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 부리에 뭐예요 감남나무 잎사귀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감남나무 자체가 저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걸 뜯어왔다는 것은 물이 어떻게 해요 저지대까지 완전히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홍수로 말리미야마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비둘기 입에 감남나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영적으로 보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지금 소생하고 있다는 것은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에 소생하고 있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아니 이렇게 충격받았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당장 비둘기를 다 보냈을 겁니다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7일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철저히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안식일 시간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놈에 그가 그 얘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정착한 겁니다 물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13절에 600년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제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스무이랜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 홍수가 노아나 600년 2월 17일 날 40주야 비가 왔습니다 3월 26일까지 이 비로 말미암아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찬 겁니다 아라라산에 머물자마자 물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40일을 위해 11월 11일 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나의 601세 1월 1일 날 어떻게 해요? 물이 거쳤다 물이 거쳤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 하면 방주의 꼭대기에 있는 간판을 완전히 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2월 27일 둘째 날 스무이랜 날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7일 땅이 말랐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말아버린 거예요 1월 1일 날 방주의 지붕 저 꼭대기에 있는 간판을 열고 본 겁니다 그때 물이 다 거친 거예요 근데 57일 후에 57일 후에 뭡니까? 2월 17일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지붕이 뚜껑을 열면 바로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지붕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다 마른 거예요 근데 57일 동안 계속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2월 17일 날 드디어 나온 겁니다 다른 말 하면 그 가족은 37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 날 로아가 봤을 때 완전히 땅이 말랐다는 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이고 홍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런데 왜 57일 동안 계속 방주 안에 있었겠습니까? 난 1월 1일 날 딱 보니까 물이 말랐는데 2월 27일 즉 57일 동안 계속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은 나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땅을 밟고 싶은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며칠 57일 동안 섣불리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출애급세들에 강조하는 것은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 다른 말하면 주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가고 싶지만 땅을 밟고 싶지만 뛰어나오고 싶었지만 5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일째 되던 해 57일째 되던 해 2월 17일 날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때가 2월 27일 즉 57일 동안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나와라 7장에는 들어가라 했고 8장에는 나와라 모세는 철저하게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나님이 나와라 절대 순정 그래서 창세계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대란 말이 창세계만 50배 등장합니다 이르시대란 말은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멈춰라 창세계 50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370일 동안 방주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옵니다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리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번성이란 말은 뭐냐면 물고기가 우글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 1장 28절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모든 동물들이 37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이를 청산하고 나올 때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똑같아요 암수 둘씩 짝을 잃어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이 나올 때도 동일하게 그 종류대로 둘씩 암수 짝을 찌어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보십시오 모든 동물들이 나온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행동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야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핵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8장에 하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번제를 하나님께 등장합니다 이 번제는요 아벨 후에 두 번째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이 말은 노아의 가슴 속에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언약 다른 말하면 원시복음 원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 선조들 그 아버지 때에서 배운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피해의 제사밖에 없다 그 피해의 재무는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된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암수 일곱 쌍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일곱 쌍이라는 건 뭘 얘기했죠 암수 도합 일곱 마리 즉 암수 세 쌍과 한 마리 이 한 마리는 결국 뭡니까 정결한 짐승이 돼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 이 번제라는 이 제사법은 레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번제로 드려라 이 부분을 출애급 세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레기를 통해 제사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육받았거든요 지금 삶 속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번제라는 용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숙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재물 중에 네 가지 네 가지 나는 말하는 번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는 짐승을 죽여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라고 해서 화제라고 말입니다 화제 화제 근데 이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서 재물을 드리지 않고 고온 고온 가루를 우리가 말하면 기름을 해서 지금 말하면 이제 후라이판에 튀겨서 드리는 제사법이 소재입니다 소재 이 소재의 재료는 밀의 고온 가루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번제는요 두 가지 의미로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지금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 아내와 가족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 건진받은 것 그걸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두 번째 헌신입니다 속재재하고 속건제 여기서 속자는 갚을 속입니다 내 죄를 대신 갚는 제사법이 속재재 속건제입니다 근데 번제는 감사뿐만 아니라 완전 헌신을 얘기해요 유일하게 화재를 드리는 제사법 중에 번제 속재재 속건제 화목재 이걸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이 네 가지 제사법 중에서 유일하게 가죽을 벗기는 건 번제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사는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목 또 같이 나눠먹는 것도 있지만 이 번제는 100% 다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립니다 번제로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가죽을 벗겨요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내장을 다 빼서 물로 씻은 다음에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완전 태웁니다 제사장은 옆에서 이 꼬챙이를 가지고 찔렀을 때 이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려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완전 헌신을 얘기합니다 절대 헌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 내가 땅을 개척하고 개관한 이래 내가 완전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헌신의 의미 그런데 이상하죠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노아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희생제문의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에 되어질 일입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을 가장 맑은 시간에 그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의 삶도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독교인의 일주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결침하신 거예요 뭘 결침했습니까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피의 재물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는 장차어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끝내버렸거든요 죄의 저주 운명의 저주 사자의 저주 더 중요한 건 영적 대물림의 저주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21절이거든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교육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은 인간의 행위로는 자유로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왜 어릴 때부터 악하다 완전히 부패됐다 그 방법이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피해제사 그 길밖에 없다 다른 말하면 피해의 실체의 신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10편 51편에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구수인이라는 건 흑인입니다 흑인 여러분 흑인이 노력한다고 피부가 바뀝니까 표범의 반점이 노력한다고 바뀝니까 하물며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듯이 인간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방법이 뭡니까 번제를 통해서 내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대신 저주시켜버리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을 걸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으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자 구약은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486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죄삼은 반드시 성막 아니면 성전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아 이거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깨라든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죄는 대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깨달은 사람은 성막이나 성전회에 갑니다 갈 때 내 대신 저주받을 짐승을 갖고 와야 하는데 정결한 짐승 외에는 안 됩니다 이 정결한 짐승 내 얘기 11장이 언급됐어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거 그것이 소양 염소밖에 없습니다 새 중에서는 비둘리밖에 없어요 자기의 형편 따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죄상 앞에 갖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죄를 죄상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은 잘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합니다 안수하다는 말은 죄가 전가되다 넘어가다 내 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자는 칼을 갖고 와서 용서 없습니다 국률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목을 쳐서 피를 다 뺀 다음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번제단에 태웁니다 하나님 그 피와 그 향기를 보드시고 죄를 사했다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사온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사오게 필요한 재물은 한 재물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 이 번제단은요 그 밑에는 피에 피가 막 온 바닥이 피투성이고 그 현장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어린 양을 번제단에 가져왔을 때 그 어린 양이 죽어가는 그 눈빛듯 아주 잔인한 현장이거든요 저주라는 게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 깨달을 때만 아 이게 죄구나 알 수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해요 죄가 왜 무섭냐면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싹쓴 사망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7일 대속제일을 지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를 갖고 옵니다 첫 번째 염소를 동일하게 가져온 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대세상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즉 1년 동안 진 죄가 다 그 염소의 머리에 다 정가됩니다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송수환의 지송수환의 언약계 유해 그룹이라는 데가 속재소가 있습니다 속재소 속재소가 있거든요 속재소 속은 가풀속자거든요 속재소 위에 이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진 죄를 속합니다 이것이 대속재일 이때 필요한 재물도 한 재물입니다 자 구약은 모델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신약은 성취됩니다 이 재물은 장차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AD 27년에 드디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AD 27년에서 30년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거든요 첫 시작할 때 요단강에 갑니다 이때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요한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샤가라예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온 인류의 대표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 땅의 이 땅의 모든 죄가 예수님 옆에 정가되는 시간이에요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죄는 한 제물로 속죄받고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 진 죄는 대속죄일 날 한 제물을 속죄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죄냐 온 인류의 죄 온 인류라는 건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제림하는 기간 그걸 온 인류라고 말하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그리스도가 제림할 동안의 죄 온 세상의 죄가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온 예수님의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 1장 29절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에게 오는 거예요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제 즉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가 제림하는 그때까지가 세상제거든요 이 죄가 어린이 예수로 정가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3년 뒤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셔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돼 한 짐승이 피 흘려 죽듯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 고원 받는 겁니다 내가 대신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죄의 결과로 그 죄를 예수님이 출모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 구원 받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자력이 아니라 열심히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 과거의 죄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도말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 받지 못합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장은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흑인이 그의 피부를 노력한다고 바뀌냐 아니 표범의 반점이 표범의 노력한다고 바뀌냐 창세기 3장 우로부터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인됐는데 어려서부터 악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느냐 번제입니다 번제는 장차없이 그리스도를 예피합니다 21절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듬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뭡니까 보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계절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심음과 거듬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 땅이 있을 동안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가 제림할 때까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오늘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의 운항 일지를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됩니다 사단은 이걸 끊으려고 굉장한 저항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와야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아를 남은 자로 거룩한 시로 의의의 상속자로 지금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알고 여러분도 이 구원의 계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오늘도 노아처럼 을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이 구원의 대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방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밖에 나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의 전파자여 의의 상속자여 또 거룩한 시를 보존하는 귀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해 있음을 알고 천사가 하지 못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이 창세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연장과 사역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